노브랜드는 이마트가 2015년 피코크에 이어낸 두 번째 피의 브랜드입니다. 생활용품과 가공식품이 주요 상품입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주도로 만들어진 자체 브랜드로 9개 상품으로 시작했습니다. 현재 노브랜드가 취급하는 상품은 1,500여 개에 달합니다. 노브랜드의 가장 큰 강점은 저렴한 가격에 있습니다. 노브랜드라는 이름부터 브랜드가 갖는 가치로 매겨지는 부가적인 가격을 줄이고 상품의 핵심 기능만을 담아 저렴한 상품을 판매하겠다는 목표를 담고 있습니다. 이마트에 따르면 노브랜드의 25개 주요 상품은 일반 상품 대비 평균 46% 저렴합니다. 노브랜드의 또 다른 특징은 일반적인 브랜드들이 주력 스타 상품 몇 개의 매출이 집중되는 것과 달리 전반적으로 매출 비중이 고르다는 데 있습니다. 브랜드 론칭 초기에는 특정 상품들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당시 출시 1년 만에 감자칩은 400만 개, 물티슈는 373만 개 판매고를 올렸습니다. 브랜드 론칭 8년여에 이른 현재 노브랜드는 큰 인기를 끄는 메가 히트 상품을 다수 가지고 있지만 이와 동시에 전 상품군의 고륙의 매출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통업계가 빠른 속도로 온라인 전환을 이어가는 동안 노브랜드는 오프라인 점포 확장 전략을 취했습니다. 노브랜드는 현재 230여 개 매장을 운영 중입니다. 이마트는 노브랜드의 상생도 자랑거리로 꼽습니다. 노브랜드가 공급하는 전체 상품 중 70%가량은 중소기업이 만들고 있습니다. 노브랜드의 상품을 납품하는 중소기업 수만 약 300개입니다.